특히 안탈리아 트래킹코스 추천 영상입니다. 첫번째 이렇게 시작과 중점이 같은 한바퀴 도는 트래킹코스는 좀 추천드릴만한 데가 꽃얄티 해변이죠. 꽃얄티 해변 길입니다. 꽃얄티 해변 길인데 내가 만약에 이 부근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한바퀴 도셔도 되고요.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시든 이렇게 도시든 상관이 없죠. 근데 뒤에 풍경은 조금 기대하기는 힘듭니다. 풍경이 잘 보이진 않고요. 근데 여기 위에가 숲길이라서 그늘이라서 해가 강한 날에는 이 트래킹코스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좀 힘드시면 중간중간에 여기에 뭐 지금 맵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표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. 양쪽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된 데가 엘리베이터입니다.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고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잡으셔도 되고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숲길을 이용하시면 좋죠.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영상이 날씨가 좋으면 이런 풍경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숲길이다 보니까 사실 뭐 별로 없어요. 숲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원 그림이나 길도 이렇게 숲길 이것도 또 아기자기하게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숲길로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한 바퀴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해도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는 이렇게 이 산책길 하나 추천드리고요. 트럭킹 코스 두 번째 내가 이 뒤에 있는 이 산맥을 이 산맥이 되게 멋지거든요. 이 산맥을 다 보면서 걷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산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. 튀어나온 데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. 이게 각도상 가장 크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찍은 영상 일단은 보면은 이런 영상입니다. 이렇게 다 보여요. 이렇게 다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을 보면서 트래킹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주댐 폭포라고 좀 유명하거든요. 근데 뭐 폭포가 없어서 이게 유명한 것 같아요. 크게 볼 건 없는데 이렇게 해서 트래킹 코스로 정해서 쭉 걷는 걸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여기서 유람선 타는 것도 또 추천을 드려요. 유람선 유람선도 있거든요. 유람선 유람선도 멋지니까 유람선 타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트래킹을 하실 거면 여기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고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걸으시면 되고요. 근데 이 산맥을 배경으로 이 산맥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위치상으로는 여기거든요. 근데 여기는 펜스가 있습니다. 근데 펜스가 있어요. 펜스가 있어가지고 뒤에 펜스가 나오는데 펜스가 나오지 않는 사진 포인트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서 좀 뭐 보시면 여기거든요. 여기 여기. 여기가 뒤에 펜스가 없어가지고 사진 찍기가 아주 좋아요. 펜스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여기가 펜스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. 이 사진을 좀 보면 이렇게 뒤에 펜스가 없어요. 여기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다. 펜스 없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펜스 없이 펜스 없이 여기 뒤에 산맥까지 다 담아서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를 일단 여기로 찍으시고 구글로 이걸 검색하시고 여기 바로 옆이니까 여기 옆에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트래킹 하시다가 찾아가셔서 여기서 사진 한 방 찍고 사진 한 방 찍고 이렇게 사진 한 방 찍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맑은 날은 좀 힘들어요. 해가 강한 날은 좀 걷기가 힘듭니다. 봄, 가을이 아닌 이상 여름에는 좀 걷기가 지치죠. 사진만 찍을 거면 그냥 여기만 가셔서 국 좀 구경하시고 여기 사진 찍고 돌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트래킹 코스 두 군데 추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